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올린 연준이 연말까지 두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실제 지난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4.1%를 기록해 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이로 인해 연준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9월과 12월 회의 때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주류 언론들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, 신용카드 할부금리까지 일제히 오를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.